노마드 타투 스튜디오 대표 이유철입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강남, 혼대, 이태원 등 다수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의 권익과 법적 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그들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과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중들에게 좋은 작업을 공급할 수 있는 타투이스트들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마드 타투 스튜디오는 그러한 자질과 덧목을 갖춘 타투이스트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투를 받은 고객님들의 언행과 처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의 이유가 타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타투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타투를 자기표현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타투는 자기표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투가 몸에 새겨진 순간부터 그 타투는 그 사람의 일부가 되고 이를 통해 타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비로소 자기표현 예술이 아닐까요? 예술이란 타인 또는 사회에게 메시지를 환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삶의 방향성 등을 타투로 표현해서 타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